오줌이구나 오줌이야 오줌아 밥 먹어 일로 오라고 여기다 밥 차려줬다고요? 뒷동장으로 가 뒷마당으로 가 아이고 밤토리 오래간만이다 밤토라 냐옹 밤토리 거기 있구나 아이차께 밤토리 오래간만에 만났다 밤토라 잘 있었지? 아이차카다 우리 밤토리 냐옹이다 아이고 그동안 못봐서 궁금했는데 밤토라 반가워 아이차카다 아메¡ 아이차카다리 아이차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정신때 양 먹이고 안양 넣고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내일 먹을 겁니다. 새끼가 지금 식시켜야 되는데 안와보니까 너무 가볍고 불쌍해가지고 사월아 너 엄마 어디갔어? 밥도 안먹고 응 엄마 안보여 너네 애들만 있어? 응 꽃님아 너 지금 밥도 안먹고 어디갔냐? 깐맛이 없어? 꽃님아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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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연약해서 걱정이 태산같다. 여기 덥지? 덥은데 힘들지? 알았어 밥 줄게 밥 맛있는거 줄게 밥을 먹어라 이놈아 저처럼 아기들이 더위도 잘 견뎌냈어요 낮에 사월이는 완전히 다 죽었더라구요 얼마나 더운지 애가 여기 나가고 꽃님이 더우니까 나오지도 않고 밥 줘도 밥도 안먹고 습한 것도 그렇지만 더운 것도 애가 참기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꽃님이 밥먹는데 옆에 사월이는 젖을 먹습니다 저는요 댁에서 밥을 먹어야지 지금 깜짝이랑 체격차이가 넘어져요 깜짝이 써놓으면 야간선 사람만 있으면 안남아요 지금 옆에 숨어있습니다 Picchool 깜짝이는 씨re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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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니, 물구르미, 바니, 깔끔히. 배고팠나봐요. 이제는 바니도 잘 안도망갑니다. 예전에는 깔끔히가 두 마리 세 끼 위해서 자기는 안 먹었거든요. 이제는 뭐 그런 거 없습니다. 다들 컸으니까. 이 네 마리는 전부 다 중성하였습니다. 구백이가 완전 더위에 캐고 됐습니다. 구백아, 힘들지? 힘들지? 아휴, 더워서. 어떡하냐, 구백아. 얜 입구야. 얜 입구야. 어휴, 이놈. 무시무시한 놈이 여기 있네. 우와, 발로 밟을 뻔했어. 잘 지내라. 걔 미안하다. 발로 밟았으면 어떡할 뻔했어. 어, 그래. 어휴, 왕검이네. 우리 많이 있어? 아이고, 더워라. 아휴, 구백아. 정신 차려라. 며칠만 지나자. 야, 진짜 무더위에 힘들다. 휴가 위에서 내려옵니다. 구백이는 옥상 바닥에 그냥 캐고 돼서 누워있고 구경이랑 쑤시면 저 고양이 집 지붕에 있다가 지금 내려왔습니다. 아무래도 두 녀석들은 원래부터 길고양이 출신이라 더 적응하기가 쉽겠지만 코백이는 나이도 만큼 많이 힘들어합니다. 얘들아 내려와서 먹어라. 아휴, 소심이가 먼저 내려오네. 그래, 먹어야 견뎌. 바로 먹어야 견뎌. 고객 아들 고객아, 아쉽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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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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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컴컴이도 안 뺏기려고 그러나? 덕컴이 여기 안에서 자리 잡았어요. 이제 안 뺏기려고 빨리 먹네. 안 뺏기려고 빨리 먹어. 오늘은 두 개씩 고루 먹습니다. 와 덕컴이 빠르다. 컴컴이도 오늘 잽싸게 먹고 하나 더 물고 왔습니다. 벌써 지금 덕컴이 다 먹었어요. 수염아 너 엄마 왕언니는 오늘도 없는 거야? 아이고 어디 갔냐 왕언니는? 희한하네. 왕언니는 어디 갔어? 안 보여 요즘? 수염아 너 혼자 나타났어? 좀 기다려 가서 봐줄게. 수염이만 보입니다. 왕언니는? 왕언니는 안 보이고 꼬멍이는 어디 간지 안 보이고 왕언니가 요즘 안 오네. 수염이는 오늘 이틀째 보는데 밥그릇에 밥도 싹 맷을 남아있고 물도 더럽혀지고 그래서 싹 갈아주고 밥도 보충해 줬습니다. 수염아 많이 먹고 건강해라. 아이고 날이 더워 같고 고양이들이 다 퍼져 있습니다. 특히 꽃님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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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 고양이들도 지쳐있고 걱정이 태산같습니다. 많이 먹어라. 딸님이 많이 먹어라. 먹어야 여름 견딘다. 어이 착하다. 우리 달림이. 새끼 고양이들 나대지도 않아. 키고 있었어? 엉큼이? 꽃님이네 가면 맨날 싸우잖아. 싸우지마 거기 새끼 키우니까 가지마. 내가 닭가슴살 하나 주고 갈게. 아이고 발라당 안해도 돼. 땅 치러. 발라당 하지마. 줄게. 잠깐 기다려. 엉큼이가 내가 꽃님이네 가는 길목을 시키고 있어요. 얘랑 꽃님이랑 사이가 안 좋거든요. 꽃님이가 여기 오게 하겠어요. 차긴 애통네. 네. 알람이 아니다. 네. 잘 안잡는 거 같은 거지.